여러분 안녕! 종이 나라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오늘 잡을 종이접기는 여름철 나무에서 맴맴맴하고 오는 맴미 종이접기랍니다.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그리고 펜이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먼저 세모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가운데 선을 맞추어 끝쪽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옆에도 똑같이 올려서 접어주도록 할게요. 위쪽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내려주도록 할게요. 세모로 접어주세요. 옆에도 똑같이 세모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었으면 끝쪽을 잡아서 살짝 옆으로 올 수 있게 비스듬히 접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잡아서 옆으로 비스듬히 올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위에 색종이 한 장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줄 거예요. 끝쪽보다는 살짝 위에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제 남은 색종이 한 장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접어줄 거예요. 또 끝쪽이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로 뒤집어주세요. 여기 이 부분이 가운데 선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옆에도 똑같이 안쪽으로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접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연두색 매미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여기 연두색 매미도 눈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름철 이렇게 매미를 한번 접어보는 건 어떨까요? 종이나라 다음에도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